네. 시장 이슈들 점검해 보고요. 또 저희가 투자 전략 중에 핵심들을 어떤 걸 잡아야 될지 포인트 좀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전략 시간 최우선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부장하고 같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한미정상회담 이게 가장 큰 빅이벤트고요. 정치뿐만 아니라 거기서 경제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보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것들 중에 저희가 꼭 챙겨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중권투자자로서 사실 새벽에 내용을 계속 기다렸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배터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IRA 관련해서 배터리 부분이 어떤 수혜가 있을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우리나라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뉴스가 있을까 했는데 사실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방산전화 연결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도 논의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지금 내용을 지우고 나서 좀 보게 되면 사실 배터리 업종이 많이 지수를 이끌어왔는데 최근에 조정받는 상황에서 일선에서는 사실 좀 더 지수가 조정받을까 두려움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보게 되면 저는 이제 환율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외국인 수급으로 환율을 좀 보게 되면 한국에 지금 4월 26일까지 외국인이 8조 4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1월 달에 6조 3천억을 샀고요. 4월 달에 1조 3천억을 샀는데 사실은 이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7조 3천3백억 정도 순매수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환율은 1,342원, 사실 작년에 고점을 좀 1,400원 때는 가고 있는데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 무역적자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환율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분기는 삼성전기 1분기 반도체 적자가 4조 6천억 적자라고 발표가 되면서 환율 약세 지수는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그런데로 부과 외국인이 들어온 부분은 반도체 수요 회복이 될 거라서 외국인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수가 폭락했을 때 사실 현대차, 기아차가 영업이익이 6조 때 발표되면서 지수 방언을 했는데 앞으로 보면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걸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오늘 에코프로도 강하다시피 성장 업종이 우리나라에서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2차전지와 로봇, AI, 메타버스는 관심을 갖고 IRA 관련해서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어떤 것을 줄 걸 감안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반도체 소부장 밸류체는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2차전지가 조종받다가 오늘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전지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올해에서 내년까지 사실은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배터리인데 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도 있었고 에코프로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금감원장인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2차전지 관련 제도 조사한다고 하긴 했지만 사실 시장에서 수익을 내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사실 몇 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수급이 오늘 같은 날도 조종받을 수 있는 두려움이 있지만 에코프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하반경기성은 이때 다만 과도한 배팅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말고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걸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그 앞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합치면 시가총액의 한 25% 이상을 우리 거래소 차지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온 논리인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가 좋아지지 않으면 사실 원화 약세 흐름이 더 지속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지수에서 외국인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 수요의 약세가 만약에 지속된다고 하게 되면 그 관련된 업종이나 접목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차, 2차전지 이렇게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전기차의 성장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그 안에서 2차전지 외에도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래서 환율 부분과 연결을 해서 사실 전기차가 확대가 되면 전전고품 시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실 환율 약세가 지속된다. 반도체가 하반기에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 걸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성장업종에 주목할 업종을 보게 되면 사실 전장 부분이라고 해서 오늘 좀 준비를 했고요. IT 업종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성장업종을 받던 스마트폰이 신규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교체 수요가 교체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기차 확산으로 인해서 성장 동력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좀 어려웠던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완화되면서 이번에 1분기에서 현대기아차 실적 봐서 알 수 있겠지만 실제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의 특징이 뭐냐면 높은 진입장병이 있어서 기존에 들어간 업체를 교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 부품을 환율과 같이 보게 되면 봐야 되는데 여기에 사실은 자율주행도 이제 봐야 된다고 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핵심은 기아차 EV9에 자율주행 레벨 3를 탑재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전장 부품을 좀 봐야 되고 전기차와 관련돼서 전장 부품 내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걸 좀 들여다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자율주행이 확대된다는 걸로 보게 되면 사실은 올해가 원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차 EV9이 출시가 되면서 확대가 되면 다른 업체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전장 부분의 핵심은 사실은 관련돼서 인지 부분인 전장 카메라가 있고요. 판단 부분에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이 있고 그걸 또 총괄적으로 제어하는 FPC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인지 부분에 있는 회사와 그다음에 완성된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대기업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지 부분이라고 하시면 카메라 모듈부터 시작해서 라이다, 레이다 이런 쪽이 인지 부분인가요? 그렇죠. 라이다 같은 경우는 레이다랑 섞여서 전파를 하는데 그보다 제일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MCNX를 준비를 했고요. MCNX 좀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글로벌 카메라 모듈 시장 전망이 나가고 있고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눈 역할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될 테고 이 부분을 눈여겨보자는 말씀이신데 그중에서도 MCNX에 대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자동차 이번에 현대기아차 수혜가 사실은 워낙 약세일 시에 완성품인 현대차가 수혜를 받겠고 거기에 MCNX가 현대차의 카메라 부분을 직접 납품할 1차 벤더입니다. 그리고 고객사 점유율이 65에서 70% 되고 있고요. 특히 23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아차 EV9이 적용이 된 이후에 2024년 G9의 G90에 추가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중요한 거는 기존에 4개에서 6개에서 6개에서 8개로 늘어나고요. 화소수가 늘어나면서 평균 공급 가격이 동시에 상승돼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MCNX가 주가가 거의 최근에는 박스권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장 부품 회사들을 검토해서 왔는데 그중에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는 MCNX가 제일 유력하다고 봐서 뽑아봤고요. 추가적으로 기존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LG전자나 LG이노텍이 사실은 전장 부분의 핵심 부품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애플카가 나오게 되면 더 연장이 되겠지만 같이 해서 볼 수가 있게 투자하셔서 대형주와 부품주에 대한 투자 포토포리오 비중을 배터리 외에 가져가시는 부분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께서는 일단 탑픽으로는 MCNX를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기업 계열의 LG전자하고 LG이노텍까지도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같이 포트에 담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은 사실은 전기차 다음에 자율주행이고 사실 자율주행은 5G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핵심은 인지 부분, 카메라 부분이 있고 통신이 돼야 되는데 5G 통신이 전파가 점점 세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듈 부분에 PCB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기존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매출도 늘고 있는 회사가 LG전자랑 LG이노텍입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같이 보시는 전략이 지금부터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기차, 전기차가 나중에 자율주행까지 가게 될 테고 이 전기차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품업체들 좀 눈여겨보자. 전장부품 회사들까지 저희가 살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최호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승자증권의 최호형입니다.